배우분들이 좀 약간 그래도 있어가지고. 왜 이런 노래 혼자 lavorbread야. 다있어. 얼마나 치고 갈랐길래. 이 정도 했나봐요 지금. 나의 눈 코 이름만 기다려. 메이크업팀이요. 우리 팀장님 잠깐 순위 좀 할아버지. 급하게 얼굴이 지금. 돌아왔습니다. 얼굴이 돌아왔어요. 끝났어요 끝났어. 화이팅. 어떻게든 안 돼요. 아무것도 안 돼요.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인데.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화이팅부터 잘 상의해서 스틱을 하나 골라주세요. 오늘 이따 선발전에 쓰실 스틱이에요. 그러면 화이팅은 빗자루. 블랙팀은 손가락으로. 이 밑에 가면 바로 놀이동산이에요. 놀이동산에서 총 다섯 가지 미션이 있는데. 그 다섯 가지 미션을 자유의용권 열 장을 드리면 알아서. 주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. 으아핳아핳. 아 려고. 떨려. 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어이 진짜. 이거 소파인인 것 같아. 보냐면서 맨날 얻었대요. 나는 멜렷하지. 나는 한 편인데. 아 여기 좋다. 이런데 참 놀러온 거야 참겠네. 아 디스크 팡팡이 이거다. 9년간 인간 이거 난리도 쓰겠단인데. 어. 이거 다 타야 되잖아. 이거 좀 이따 올까요? 맞아. 뭐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? 돈 있구나. 일단 먹자. 오랜만에 놀이공원 오니까 좋네. 진짜 노는 거 같네. 두 개. 너는 아무것도 안 맞아? 난 이거 빼서 먹으려고. 알뜰하다. 나중에 잔액 확인하고 이런 거 아니야? 또 나와. 이런 거 많은데 한 입 먹어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미션 하러 가죠? 고맙습니다. 우리 성공하면 팥빙수 쏟을 거죠? 안 성공해도 사드릴 수 있어요. 이렇게 즐기면서 놀면서 해요. 여유가 있으시네. 빡빡하게 미션 성공하겠다고. 여기 이건까보다. 너무 어려워. 나 못 타. 나 못 타. 우리 이거 해야 해. 아니 이거 이거. 우리 이거 최고예요 남자들은 이거. 수고 많으십니다. 그저 그럼 갈게요. 그저 그럼 갈게요. 네 죄송해요.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. 팀장님 이거 여기. 팀장님 이러지 마세요. 안 돼 팀장님이 체력이랑 분석이 우리랑 맞네. 진짜. 그러니까요. 분석이 맞네 분석이. 아니 얘기해야 된다니까. 다들 이러지 마. 여기 놀이공원도 괜찮다 야. 정신차려 다들. 너는 뭐라고 할 것도 아니냐. 할 것도 아니냐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결과가 꼭 중요한 거야. 1등밖에 없으면 이 나라에 대한 1등을 가야 될 거에요. 야 우연사. 야 우연사 정신차려 너 팀장이야. 야 너무 그러지 마. 정신차려. 아니 진짜 너무 그러지 마. 팀장님 여기 회오리 감자 하나 먹어요. 아 저기 팀장님 여기 회오리 감자 하나 먹어요.